오늘은 코로나19로 리그 전체가 휴식입니다 야구가 없는 날이니까 야구판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구단별로 전력 보강 방안, 특히 트레이드에 대한 구상들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복수구단, 여러 구단 단장님들과 연락을 좀 취해받고 주변 취재도 했습니다 이야기 앞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삼성 라이언즈 라이블리 선수의 부상과 재활과정 그리고 계약 해지 가능성, 대체 선수 선발 고민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 라이언즈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서 국내 외국인 투수와의 트레이드 가능성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런저런 움직임도 있었다, 움직임도 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거죠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근데 이 과정에서 그래픽을 사용을 하는데 선수의 실루엣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왼손 투수 실루엣이 딱 등장을 해서 왼손 투수가 귀한 상황, 리그 상황에서 당연히 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루엣은 특정 선수를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럴 정도의 능력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하지만 좀 더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채널이 커지면서 말이 이제 일파만파 좀 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 또 키치지한 부분은 치지한 부분 가능성은 가능성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려 노력을 좀 하고 있죠 하지만 캡쳐본 그 다음에 요약본이 온라인에 돌담은 온라인 그것만 보고 말의 뉘앙스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핵심 단어만 혜자될 때가 있고 내용이 중요합니까 세 줄 요약본이 중요할 때도 많고 저도 압니다 바쁜 세상에 일일이 뭐 어떻게 다 체크해야 합니까 어? 그냥 트레이드 뭐야? 막 이렇게 아 뭐 그러면서 야단도 맞을 때도 있고 미친놈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들을 때도 있고 댓글에서 진짜 좀 상처받아가지고 최근에 댓글에 하트 누르는 것도 조금 속상할 때가 있지만 이 역시도 당연하다 또 큰 관심이다 제가 생각을 하고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여하튼 제가 더 조심하고 주의하겠습니다 뭐 그건 너무 당연하고 요즘 제 스스로 이런저런 아 이 이야기하면 이게 좀 오해를 사지 않을까 이런 자체검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좀 더 많지만은 그래도 전해드릴 이야기가 아 특없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채널 초반에는 그냥 막 이야기 들으면 좀 이야기를 막 하고 했는데 아 왜 지금은 뭐 그러면 난리가 나죠 자 트레이드를 대하는 이제 각 구단의 스탠스를 한번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아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선수 교체가 지금 조금 더 힘들어졌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스프링 캠프를 국내에서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뭔가 좀 어 시즌 전에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해에 매우 촘촘한 리그 일정을 치렀습니다 5월 5일날 개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개막이 늦어지다 보니까 하지만 144경기 다 치렀고 휴식시간이 좀 더 짧아졌죠 그때 이 여파는 올해 2021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지금 좀 더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조금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리그는 선수층이었다 또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심지어 10개 구단이 너무 많은 것 아니야 우리 채널에는 늘 그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아이 야구부장 우리 왜 이렇게 리그 수준이 개판이야 10개 구단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그냥 극단적인 비판도 맨날 등장합니다 펑크가 난 주요 포지션에 대한 발빠름 보강 2군에서 그냥 올리면 좋겠지만 팀마다 유망주 자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KBO 리그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뭐다? 1군과 2군의 격차가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그래서 2군을 폭격을 하는 선수를 1군에 올리고 와 2군 4할 타자 1군 올라오면 그냥 헹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눈을 돌리는 부분이 바로 트레이드입니다 팬들께서도 좀 능력한 자원 아니 죽어죠 필요 자원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이시는 이유기도 하죠 구단별로 지금 트레이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 구단은 아니지만은 제가 몇 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구단하고 좀 연락을 좀 취해봤습니다 KTV 제약입니다 이승준 단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KT의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쿠에바스 선수 시즌 준비 잘했는데 담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지고 조금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죠 가장 기대를 걸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소영준 선수 구속이 고민입니다 지난해 페이스트볼 시즌 평균 구속이 시속 143.4 올해는 142.9인데 지금 최근에 구속 제약한 눈에 조금 띕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이승준 단장이 소영준 선수 지금 구속이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걱정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레이드는 그렇다면 아직은 생각이 없다 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KT가 내야 자원도 그렇고 백업 자원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기다린다고 합니다 연락이 먼저 오면 모를까? 먼저 안 나서겠다 먼저 나서니까 카드만 맨날 손해보고 에이 뭐 이렇게 이용찬 선수 영입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신장에서도 관심을 좀 가졌는데 프론테스는 조금 부정적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 단계에서 선을 그었고 이승준 단장이 이제 보는 부분에 어린 선수들이 조금 많고 가능성이 있는 또 유망주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보상 선수 때문에 팀이 조금 힘들 수 있다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러죠 영입 필요성을 지난 11일에 이용찬 선수 성균관대에서 실전피증인데 당시 스카우트 파견한 팀 중 하나였죠 KT도 근데 이제 성균관대 우한파이어볼로 주승우 선수를 보기 위해서 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경기 후에 이 연습경기 끝나고 KT 쪽에서 이용찬 선수에 대해서 또 다른 체크를 한 부분은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별개로 주승우 선수 봤다 주승우 선수는 이 경기를 이승준 단장이 직접 가서 보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대졸 유일의 1차 지명 후보 선수 맞고요 또 아니면 2차 일부는 좀 넉넉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NC 다이너스 이야기입니다 김종문 단장은 지금 트레이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최근에 뭐 NC는 트레이드 했죠 근데 이야기가 정말 10개면 성사되는 것은 하나 아니면 40, 20개면 하나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많이 오간지만 순위가 다닥다닥 붙으니까 아무래도 팀들끼리 이 팀 신경 쓰고 저 팀 신경 쓰고 그런 측면도 많고 하지만 논의는 정말 많다고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전력 보강 방안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막 카드만 좀 맞춰보고 최근에 이용찬 선수를 영입하고 또 김찬휘 선수를 내주고 정현 선수, 정진기 선수를 또 받아왔잖아요 트레이드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 응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LG 트윈스는 자면수 단장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트레이드 논의 마다하지 않는다 논의 계속한다 그렇다면 원하는 포지션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투수다 이야기를 합니다 투수를 너무 좋아한다 이야기를 좀 하고 최근에 LG가 조금 힘겨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트레이드 논의가 계속 있고 또 한다 그러면 투수 쪽을 보강을 가장 먼저 신경을 쓰겠다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 글씁니다 하나도 타구단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드를 관장하는 프런트 내의 팀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팀, 전력부선 팀이 되는데 매일매일 팀 내 덱스 차트를 또 업데이트하고 타팀 상황도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철 단장은 하나의 올 시즌이 좀 성격이 달라졌잖아요 리빌딩이라든지 뭔가 초석을 다지는 그런 해인데 올해는 젊은 선수들의 플레잉 타임을 좀 더 주는 경험치를 매기는 그 부분 그게 좀 치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레이드로 기존 선수들 위치에서 판도를 확 바꾸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구성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서산에 있는 이군 선수들도 써야 되고 이들도 결국 차츰차츰 기회를 좀 더 줘야 되고 성장을 좀 더 지켜본다고 그러죠 또 수베로 감독도 바로바로 바꾸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트레이드로 외부 인력을 배치 외부에서 데려와서 배치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다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시급하지는 않다는데 내부를 좀 더 촘촘히 해놓고 경기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하지만 필요한 때가 오면 움직인다 이 필요한 때는 바로 절대 전력의 누수가 생기면 그때는 움직이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단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결단하겠다 부연 설명도 좀 했는데 이혼찬 선수 영입을 조금 생각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어린 선수들 유출 가능성이라고 모습을 박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상 등급이 A등급이었으니까요 삼성 라이언즈입니다 삼성 구단의 입장은 트레이더 생각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현장 생각 다르고 구단 생각이 달라가지고 고민이 좀 많고 각 팀마다 자기 선수 아깝다고 매우 좀 복잡한 상황이다 뭐 핵심 전력을 여기서 빼내는 것은 어렵고 예비 전력으로 고민을 하고 핵심 전력 건드리지 않고 예비 전력으로 카드를 맞추니까 큰 보관 카드가 확보가 어렵고 당장 쓸만한 즉시 전력 카드를 좀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라이블리 선수의 보상 공백 이 부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구단 프런트에서 매우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좀 더 전력을 좀 강화하는 방안은 우선 고졸신이 이승현 선수처럼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좀 더 조기 전력하는 이 부분 또 하나 김윤수 양창섭 오른손 이승현 선수 등 빨리 좀 좋아 이 선수들이 좋아지기를 좀 기대도 좀 하고 있고 준비도 좀 한다 그래요 팀 전체적으로 백업 자원이 나쁘진 않죠 있죠 있는데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좀 부침이 있다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고민인 거죠 SSG 이야기입니다 최근 김찬형 선수를 데려왔는데 구멍 메우기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 트레이드 제가 물어보니까 유승규 단장이 그런 게 얘기 없다 하다가 전혀 없다로 연락이 오면 저쪽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한테 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지금 나설 생각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김찬형 선수는 유격수 카드로 대만족이고 정연 선수와 정진기 선수를 주고 데려올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고 몇 번이나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팀에 유격수 보강을 위해서 카드를 좀 제의를 했는데 번번이 아휴 안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또 안되고 유격수가 있는 팀에서 주려고 하지도 않고 카드 맞추기를 시도하면 갑자기 뭐 터무니없이 높은 카드 요구하기도 하고 유단장이 뭐 지금 트레이드 시장 매우 뜨거운 것도 맞고 여러 이야기가 많고 하지만 계속해서 카드가 안 맞는 상황이다 이야기를 좀 합니다 뭐 이 친구 어떤가 저 친구 어떤가 이렇게 묻고 또 물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선수 레벨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맞춰보고 카드를 맞추려고 하면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승사 단계에서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카드 맞추다가 그냥 막 아휴 또 이야기가 그냥 잦아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롯데 얘기입니다 구단 프론트에서는 트레이드는 지금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카드를 맞춘다고 해도 타팀들도 지금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니까 잘 진전이 안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본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보강 포지션이 좀 어딨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만 프론트에서는 지금 포지션 보강을 생각 트레이드로 포지션 보강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 만약에 트레이드를 지금 한다고 하면 로스트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여러가지 다른 방안의 트레이드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강 때문에 트레이드로 나서서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부분은 아니다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요 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데 특별하게 지금 나서서 먼저 서두를 생각이 없다 관망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불확실성과의 싸웁니다 미래는 누가 알 수 있을까 다 모르죠 지난해 유지혁 선수 홍건희 선수 트레이드 때만 해도 두산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야 이거 슈퍼백업인데 홍건희 선수는 홍삼삼 선수하고 뭐가 달라 홍삼삼하고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아 팬들은 기대를 품었는데 유지혁 선수 부상 여파 있었죠 홍건희 선수 가서 활약 잘고 올해는 더 좋고 양석환 선수 함덕주 선수 트레이드 때도 아니 자왕 국대 출신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도 있었지만 초반 평가하고 지금 평가가 조금 달라져 있죠 지난해 문경찬 선수 박정수 선수 기아에서 NC로 또 김태진 선수 장현실 선수 NC에서 기아로 이때 트레이드 때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의 공기가 좀 다릅니다 또 올신 초반하고 중반을 넘어가면서 공기가 또 달라집니다 단장들 얘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타팀 가서 이 선수 잘할 거야 이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더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위 다툼 라이벌 간에는 지금 트레이드가 쉽지 않죠 잘 안 합니다 이 단장들하고 친분 관계 있죠 일부 단장들과의 친분 관계 이것이 트레이드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거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정 팀들을 상대로 특정 팀들끼리 이렇게 트레이드가 좀 더 잦다 이걸 보면 자주 연락하는 사이일수록 그래도 팀의 공백이라든지 조금 남아도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여기까지 또 진전이 돼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수월하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프렌트에서 트레이드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시간을 오래 끌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말이 나와서 선수들이 좀 더 동요하면 팀 분위기가 좀 나빠진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드를 확증이 되면 지체 없이 발표되게 합니다 우리 채널의 댓글에 야구부장 뭐 좀 트레이드 없습니까 있으면 바로 기사를 쓰죠 바로 있다 그러면 바로 기사를 바로 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가 들었는데 기사를 바로 쓰지 않고 먼저 고민했던 건 지금까지 딱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강정호 선수 강정호 선수가 KBO에 복귀 타진을 했다는 것은 제가 전전날에 알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방송을 먼저 할 것인지 기사를 쓸 것인지 기사를 먼저 쓰고 단독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있다가 촬영을 했었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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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